오 이게 뭐야 크롱 우리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크롱 크롱 맛있는 것도 사야 되고 집도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 응 크롱 크롱 그 대신 일 열심히 하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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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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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붙잡아 크롱 크롱 나 운전 잘하지? 크롱 크롱 자 그럼 이제 모래를 뿌려보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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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크롱 크롱 블루 크롱 크롱 모래 잘 뿌려주고 있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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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고 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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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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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그래 가보자. 우리가 가서 응원해 주자. 그래 그래. 얘들아 다 왔어. 여기야. 우와 여기 모래 진짜 많다. 우리 모래놀이 하자. 좋아 좋아. 재밌겠다. 아 어떡하지. 조금만 놀까? 조금만 놀고 우리 뽀로로랑 크롱은 어차피 지금 일하느라 바쁘잖아. 알았어. 놀아보자. 내가 먼저 불가사이 만들어볼게. 그래. 핑크. 우와 너무 예쁘다 포비. 재밌다. 포비 제법인데.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나는 거북이 모양을 한번 해볼게. 그래. 멋있겠다. 으. 이용. 자. 머리도 만들고. 블루. 거북이. 짜잔. 거북이다. 거북이가 됐어. 우와 거북이다 진짜. 너무 신기해. 나도 해보고 싶어. 나는 고래 모양을 한번 해볼게. 고래? 야 그것도 멋지겠다. 영차. 영차. 내가 좀 도와줄게. 고마워 포비. 영차. 이제 다 된 것 같아. 오 기대된다. 짜잔. 오 고래다 고래. 야 고래다. 먹고 싶다. 냠냠냠냠냠냠. 어머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 못했어. 어 삐지지마. 미안해 루피. 미안해. 와 모래놀이 정말 재밌다. 다음부턴 그러지마 얘들아. 알았어.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얼른 끝내고 놀러 가야겠다. 이게 뭐야. 뭐야. 얘들아 어떡해. 도와줘. 이쪽은 다 마무리 됐고. 이제 저쪽으로 가자 크롱. 크롱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에디 크롱크롱? 에디? 에이 에디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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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두고.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크롱크롱. 어 선물 주세요. 어 도와줘. 어. 어 루피 목소리도 들리는데? 어? 이거 루피 아니야? 크롱크롱. 어? 이거 포비팔 아니야? 얼른 구해주자. 어서 허글파 크롱. 크롱크롱. 어. 어. 너무 많아서 잘 되지가 않아. 어. 어 러 러. 살려줘. 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친구들을 구할 수 없어. 크롱. 잠깐만 기다려. 나에게 생각이 있어. 아. 할 수 없다. 그동안 감춰왔던 나의 비밀 무기를 공개해야겠어. 친구들이 위험하니 어쩔 수가 없어. 자. 시작해보자. 분신술. law 흠. ptions. 논술. 청 transcendence. 때묻 actáis. 도와 엥지. 펌. collaborations. user. Cher. 이빨. gold. 와이트 뽀로로들아 친구들을 어서 구해줘 예 고마워 뽀로로 살았다 호비 에디 조금만 기다려 어휴 얘들아 고마워 살았다 퇴퇴 아휴 모래밭에서 죽은 줄 알았어 고마워 뽀로로 아니 뽀로로가 도대체 몇 명이야? 그러게 캉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뽀로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얘들아 사실 내가 고백할 게 있어 그동안 비밀이었는데 오늘 너희들이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분신술을 쓰게 됐어 그럼 그럼? 나는 여러 명의 나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단다 얘들아 그동안 감춰와서 미안해 놀랐지? 분신술 대단하다 뽀로로 어머 뽀로로의 분신술이 우리를 구한 거구나 정말 멋진데 뽀로로? 나도 하고 싶다 크롱 분신술 가르쳐달라 크롱 크롱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타고나는 거야 그럼 크롱 이제 너희들도 모두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분신술을 써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고마워 뽀로로 고마워 근데 어떤 게 진짜 뽀로로인 거야 알 수가 없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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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